1. 2. 2. 3. 4. 4. 5. 5. 와 그래픽은 좋은데? 5. 5. 6. 6. 6. 하긴 이거 인트로 영상이죠. 6. 아쉽다! 죽지마! 오우! 이거 물었어. 저도 몰라. 이건 어떤 게임인지. 하아! 검프 게임이잖아! 바이올린? 멋있네. 저도 옛날 바이올린이 있어요. 이 집은 좀... 이 집이... 손이 좀 까야 돼요. 이 집한테 손이 좀 까야 돼요. 귀신인가? 귀신 옷장. 이거 귀신 옷장이에요. 내 말... 내 말... 하하하하 말했잖아. 어이없어. 오케이. 10년 전. 아. 오케이. 우리 집인가? 우리 집인가? 그래픽은... 진짜 좋아요. 아이고. 라이터? 로테이터 할 수 있네요. 아 오케이. 이거는요? 어... 못 읽어요. 이거 뭐지? 이거 뭐지? 오케이. 그림이에요. 저분 누구인가요? 우리 형인가? 아... 우리 호... 우리 오빠인가? 그림도 좋고... 그림도 좋고... 똑같은 그림이야? 아니 똑같은 그림이 아니에요. 아! 나이스. 오케이. 전화 소리. 이런... 옛날 집이 있었으면 좋겠다. 어. 한 번... 전화 받자. 안녕하세요? 너는 라이트하우스에 왔어요. 너는 여기 여기 있는 것들을 찾아봤어요. 아... 글쎄요. 네. 여기있어요. 저는 굉장히 즐거웠어요. 이제. 너는 책을 읽어? 네. 너는 이해해야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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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우리 여기 일하러 왔어요. 어... 이거는... 55년이야? 이 게임? 아마도? 이거... 이거 뭐야? 아마도? 아마도? 열쇠가 없는데? 이건요? 진짜 열쇠 그러게요 이거 가져갈 수 있어요? 아닌데 좀 이상한데 문이 다 잠겨있는 것을 보기가 안좋아요 리얼에서 왔어요 저 소리가 뭐지? 전기 소리인가? 어? 진짜? 지나가면 안내? 진짜? 이거 넘어갈 수는 없어? 어떻게 점프 버튼이 있나? 아닌데 우리 좀 뒤로 갈 수 있긴 하지만 아 이거 지금 지금 무슨 소리였어 한번 확인해봅시다 안녕하세요 우리 혹시 혼자인것이 아니야? 여기 누워있어? 우리 아까 아이고 지가 많아요 우리 아까 봤던 그 귀신 옷장이네 뭐 먹을 거 있나? 감자 음 어허허 하기싫어 왜? 오오오오 오케오케오케오케 에이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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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변만 했는데 그림 변만 했는데 우리 라이트 조명이라도 좀 필요해요 다시 나갈 수 있지 나갈 수 있어요 다행이다 아무리 없어 싫어 당신 싫어 오케이 누구에게 전화 걸어요? 안녕? 안녕! 아 남편인가요? 귀신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되세요? 병원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걱정하지 마 마 마 이것은 당신의 일을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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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당신의 일을 할 때 엄마 prompts 마마 기쁨 마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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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챕터 2 화가의 이야기 우리 지금 다른 캐릭터인가? 이거는 플라밍고인가? 플라밍고라는 새 맛있어 좀 맛있어 보이긴 하지만 좀 무서운 면도 있네 이것도 좀 좋은 징조가 아니네요 누가 죽었어 여기? 아이고 패스트 캐치스 온 오케이 모트스 파이어 비트윈 엠 여전히 똑같은 사람이에요? 에이 왜 이렇게 빨리 닫아요 오 오 이거 뭐지? 아 우리 이름 우리한테 왜 그 이름 흠 나의 좋은것이 아닌가? 와 오 오 아 찌가 아 지도의 애왕 동물이죠 아 여기 뭐지? 아무것도 들어있는 것이 아냐 여기는요 오 아 약이네 이게 왜 빨간색이에요? 오 오케이 이게 왜 빨간색이에요? 오 오 제발 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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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우리 지금 남자인데? 손 보니 이건 좀 위험 이건 좀 파이어 해서드가 아닌 거야? 아유 안녕하십니까 오케이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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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돌아가자 헐 아 누가 왜 이런 강아지 그렴 벽에 걸어 걸어? 아 오케이, 나 가자. 혹시 여기 들어 여기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어디서 왔어요? 가먹었네. 오케이. 어, 여기는 안경이 있네. 이거 타자. 오! 아 하 오 오케이, 어떤 어떤 우리 가족 하 우리 혹시 아이템 확인할 수 있어요? 허 거긴 누가 누가 써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옛날 왜 이런 집이 항상 전이 이렇게 이상해요? 아 아 허 헝 개 땅이 누구지? 오 두 사람이네 제 뒤에 혹시 하 하 하 하 복도가 변 변바했는데 오, 근데 그래픽이 엄청 멋있는데 좀 이상해 보존 왜 워오오오오오 계속 가자 다가가야하나? 응 아 거기 나도 몰라 그냥 저한테 알려줘 오 우리 역시 하이 하아 나도 몰라 이건 뭐야? 오오 이 색깔 마음이 안들어요 아아아아 귀신인가? 누구지? 여기 여기 들어가면 우리 진짜 거기 들어가야되나? 우리 지금 악마 악마 만나기전인것같아 아 다행이다 잠겨있어 오오 여전히 탁 오케 나가자 으으으 누구 북도 또 변화 되는데 어우 아 싫어 아 싫어 왜 이래요? 도대체 밑에 무슨 일이 있어? 네 말이 돼요 근데 어 우리 지나가면 떨어진 것이 아닌가? 어둠을 찾아봐 좀 위험한데 근데 여기 다른 것이 없는데 다시 내려가자 내려가면 안돼 안되는데 안되는데 아 puzzle 워워워워워 워워워워워 안녕 어 어 아 아 어 저는 등 나이스 도대체 그거 뭐야 도대체 그거 뭐야 이게 허 오케이 우리 아기 죽였어? 알았어 오케이 열어줘 아 뭐야 네 잘가 우리 열쇠 열쇠 찾았다 오우 오우 어? 저 어... 그거 좀 이상하게 보이는데... 아... 오케이 여기로 가자. 아 나이스 아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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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 누구지?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 으아아아아아아 오케이 노코먼트 거기 누가 쏘인것이 아냐? 아...아니야 아냐아냐아냐아냐 잠겨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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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Y 언니 잘 된 것이 아니네 안녕 미친듯이 커요 이 집 미친듯이 커요 잠겨있어 허어어어 무기인가? 오케이 가져갔어 알았어 으어어어 제발 이제 뒤에 누가 있으면 안돼 제발 문 열었어 으어어어 으어어어 안돼요 오케이 이건 뭐지? 안돼요 응 네네네 네 네 š이 왜왜왜왜 Aww Talk 여름이 싫어 Er~~할 말이 없어 이렇게 해야되? 이거 안돼 이거?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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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자 밖에 아이고 창문 앞에 무슨 음 뭐가 뭐가 있어 오케이 이쪽으로 가자 그거 그거 마음에 안 들어요 아 지금 여기 문이 열어있어요 호 호호호호호호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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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 좀 이거 뭐야 스마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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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스타일이 아니네 오우 오– 오 방에서 최대한 이러면서 돌아다니자. 여기, 여기, 여기 두면 안돼. 흰색색, 흰색은. 멋지게 바깥으로 만들었다. 오케이. 근데 이쁜데? 어, 가져갔어. 오케이. 아, 이거는, 이거는, 집네였네. 아, 근데. 다른 거 없어. 오케이. 하. 오, 우리 다시 여기에요. 히히히히. 저는 그냥 잃을거야. 아, 우리 찾았던 그림이네. 사진이네. 아, 나중에 이거 다 사진으로 가득 차 있을까? 흠. 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하게? 뭐... 임마! 저, 저 다른 그림이 좀 더 마음에 들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고고고고. 다 잠겨있나? 뭐? 또? 또? 오케이. 아, 아까 그 챕터에 자는 거 다 여기 놓았어? 아마? 아마 이거 다른 챕터 관리하면 열고 그냥 챕터의 핵심 아이템 여기 들어있을까? 아, 아, 하하하. 도대체... 아, 왜? 진지아, 이건... 아, 그냥... 그는 그냥 충분히 없었지. 오케이. 흠. 바닥이 좀 위험한데? 구 구구구구구구구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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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여기놓아야 하나? 여기 놓아야돼 오케이 버벌 왜요? 거기 누가 거기 누가 있어 잠겨 있어 어 여기로 가자 빨리빨리 오케이 싫어 오케이 아 이쪽으로 오케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야야 가자 네 드디어 있다 싫어 완전 싫어 어 여기로 가야 돼 오케이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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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아 왜 이리kam 여라 해야 돼 컴퓨ta 알 수 있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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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들어 으아아 기나 아 몰라! 네네네... 어... 바이바이 오케이 우리 다시 그 그 그 이상한 기계로 돌아가야 돼요 왜 항상 이... 아... 우리 문지가 좀 있어? 우리 문지가 있어? 오 여기여기 맞아 너가 도대체? 으... 시... 나 지금 안 돼 근데 어디로 가야 돼? 그쪽으로 가야 돼? 아... 어느 쪽... 으아아아아아 어느 쪽으로 가야 돼? 아 시바 이 그쪽으로 가... 그... 그쪽으로 가면 안 돼 오... 바이바이 다가와요 아... 너무너무너무 디엥국타... 어디가가야 오케이 여기 이쪽으로 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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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다행이다 기울이 그그그그런 그런 기계 부분 하나더 찾아야 돼 어디어디어디 어디에서 가 Come on 여기 아마? 쉬러 오케이 오케이 아 저는 진짜 어디 어디 가보는지 가보는지 아 여기로 가야되나 잠을 깠어 어디서 온 진짜 못해요 야 오케이 네 오케이 우리 잠을 깠어 우리 잠을 깠어 우리 잠을 깠어 우리 잠을 깠어 저 밖에 없어 이 친구 지금 갑자기 제 앞에 서 있으면 전 진짜 이거 마음에 안들어요 그 마지막 아이템 못 찾아 여기 없는데 여기 있을까 친구인가 오 친구가 아니었어 하아아아 오케이 이거는 Layers of Fear 팀 버전입니다 이 게임 출시된 다음에 할거에요 재밌어요 에 네 잘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감사합니다.